지난 23일 밤 폭우로 부산 지역 곳곳에 침습 피해가 상당한 한편 초량 제1 지하 차도에서는 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점입니다. 돌발성 집중 호우에 대비해 우수 저류 시설을 설치했으나 예산을 이유로 사고 발생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마련한 지하 차도 침수 대응 지침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우 경보 시 통행이 즉시 통제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유족들은 사고 당시 상황과 지자체 대응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지하 차도가 통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낱낱이 밝혀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년 도심 물난리를 겪고 있는 만큼 시급히 폭우에 대한 배수처리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며 배수시설 개선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폭우 피해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만전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